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가전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에어컨 신제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할인 혜택도 늘린 건데요. 영화의 날씨 속 펼쳐지고 있는 에어컨 판매 경제 현장을 김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도 에어컨 신제품이 벌써부터 매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LG 휘센타워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에어컨이 스스로 필터 등을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청정 관리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삼성전자와 위니아 딤체 등 다른 가전업체 역시 이르면 이달 중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에어컨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가전업체가 에어컨 출시를 서두르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에어컨 신규 설치와 수리 등의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에어컨을 미리 장만하려는 고객 수요를 잡기 위해 가전업체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 설치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 고객을 겨냥한 큰 폭의 할인 혜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에어컨 신제품을 구입한 고객에 80만 원 상당의 캐시백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전자랜드도 에어컨을 미리 장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역대 최고 수준의 에어컨 판매량을 기록한 가전업계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에어컨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전업체는 친환경 스마트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델리TV 김종호입니다.